오는 17일, 5년 만에 오픈하는 LA시의 주거용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놓고 한인단체들이 잇따라 신청 대행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11일 LA 한인회와 K-TOWN 액션은 LA 주택구 컨설턴트와 함께 섹션8 바우처 신청 접수에 관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내 최소 4곳에서 섹션8 바우처 신청을 무료로 돕습니다. 우선 K-TOWN 액션은 17일부터 마감기한까지 한남마켓 뒤쪽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신청 대행을 돕습니다. 동시에 삼가와 웨스턴길에 위치한 해피북 서점에서는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K-TOWN 액션 측은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도 17일과 18일, 19일과 21일 총 4일간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대행을 돕습니다. 또한 LA 한인타운 6가 옥스퍼드길에 위치한 POP코 도서관에서도 매일 3시간가량 도서관 직원이 한국어로 무료 온라인 접수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한인단체들은 특히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 가능한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함께 가장 및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넘버, 거주 주소 등 그리고 1년 총소득 정보를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섹션8 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상기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